안녕하세요. 전미아입니다. 좋은 옷이 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 물이 충충해가지고 잘 보이다. 문이가 예쁘죠? 진짜 호피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가봐요. 너무 아름답죠? 아이고 물을 또 했는데요. 솔직히 그냥 들어와서 닦아갖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이고 닦아 놓을게. 색깔이 좋죠? 진짜 빛깔 좋네요. 너무 아름답죠? 호피가 아름다운 호피는 이렇게 물 속에서도 닦아 놓을게 빛이 납니다. 눈 utilise 휘으 Lars 이 호피는 개호피인데 개호피도 무룡으로 이렇게 나왔네요. 개호피도 무룡으로 이렇게 나왔네요. 해서 호피도 무룡으로 이렇게 나왔네요. 정말 많다. 흑같다. 여기도 또 좋은 호피를 이렇게 한 점 해놨네요 멋있는 대행 호피네요 빛깔이 좀 특이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